내가 오늘 존나 기분 들어서 풀게 어제 내가 집에 파출부를 불렀거든? 근데 그 애가 존나 잘 나가는 여배우인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왔니? 했거든? 근데 자기가 직업 체험을 하고 싶대 파출부라는 직업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똑바로 안 닦는 거야 누가 봐도 저기 먼지가 있는데 제대로 못 없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배우 생활 짤리고 싶어? 너 우리 집에 파출부 온 거 내가 다 퍼트린다? 파출부 와가지고 존나 개 진상 떨어졌다고 내가 퍼트린다 하니까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래서 야 벗어 하고 섹스를 했어 내 애가 말을 못 해 나 존나 그거 됐어 나 존나 가해자야 어떡해 나 항상 피해자였는데 이번에 가해자 됐어 그 여배우가 누구냐고? 어 그거 안 알려줄게